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까지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운드 소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세상과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로 듣는 소리는 거의 대부분 세상과 환경에서 오는 여러 정부의 소리 또 사람의 소리 육신의 소리들입니다 하루 종일 세상에서 살아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믿음 보금의 능력을 누리게 하는 영적인 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분 한 주간 나의 삶과 현장 세상에서 나의 영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 능력의 소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응답과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지금 청각장애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가본 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멀쩡히 정상적으로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청력이 분명히 정상인데 하나님의 말씀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인 삶과 신앙생활에서 왜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고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과 드름은 서로 굉장히 중요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주시는 길과 방향을 찾고 정확히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위의 사나운 짐승들의 밥이 되거나 위험한 길에서 실족하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할 만큼 시력이 굉장히 약하지만은 반대로 청력은 굉장히 발달해서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분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배 승공의 기준이 뭘까요 분명히 주일 예배 시간에 본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었지만 귀로 들려온 말씀이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전혀 남아있지 않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교회를 나서는 순간 세상에서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말씀을 다 놓쳐버렸다면 사실은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영적 상태와 믿음의 상태를 공격해서 불신앙의 소리와 말을 계속 들으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가 무너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타이밍에 왜 하나님의 말씀, 왜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분명히 귀가 있는데 왜 듣지를 못할까요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터치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견고한 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하게 앞서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 심령과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 심령이 불신앙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 거 보라 그 귀가 한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의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그 귀가 한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책, 경책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듣게 하시고 꾸짖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아니한다 듣기 싫다는 거죠 4등전 7장에도 스테반이 도를 막기 직전에 그 유대인들 향해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한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얘기합니다 한례를 받지 않은 귀와 마음은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이 인생에 주인되어 있지 않는 즉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완전히 닫혀있고 막혀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내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 나를 세워주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주는 그러한 소리를 더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소리들이 귀에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조용히 황폐화되도록 메마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와 식물에 물과 공기, 햇빛이 공급되지 않으면 시들고 메마르고 결국 죽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잘못된 망대, 틀린 망대 상처와 실패와 영적 문제와 사탄의 망대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듣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은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설교, 말씀, 메시지,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에 각종 온라인 매체들의 SNS를 비롯해서 방송, 미디어 솔직히 너무 많아서 뭘 선택하고 뭐부터 들어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넘치는 수많은 말씀과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청종의 자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수많은 메시지가 넘쳐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고르는 마치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하듯이 키오스크로 메뉴 주문하듯이 선택하듯이 나에게 맞는, 나에게 필요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선택하고 고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유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100%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어떤 주의 종이 서더라도 어떤 말씀이 나오더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100% 하나님의 절대주권 절대 시간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 저 목사님 메시지는 나한테 맞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맞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내 기준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주인 되시는 성삼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바로 청종의 자세입니다 종이죠 종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종이 주인의 말을 듣고 시큰번 듣고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고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죠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때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의 능력으로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과 뜻을 감찰하며 성령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됩니다 이때 나의 영이 살아나고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불신함과 흑암과 그 어떤 실패와 잘못된 망대들도 결국 말씀 앞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메시지를 듣는 것은 지금까지 워낙 훈련을 많이 받아서 너무나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듣는 것 1시간 2시간 1도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는 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나에게 임하고 성취된 말씀을 이제는 현장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소를 믿는 자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운동하며 왜 지역에서 핍박하고 반대하고 냉랭한 현장과 불신자들의 반응 속에서도 캠프를 지속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소를 믿는 자가 나오려면 그 앞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스스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서 그 복음을 말해주고 선포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현장에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죽은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와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불신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아무리 강팍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해도 예비된 자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생명의 복음을 들을 시간표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를 위해서 전도자는 24시 밤낮으로 2사 62장의 파수꾼의 가슴으로 주야로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불을 짓고 강구하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캠프입니다 캠프는 빛을 비추고 빛의 능력으로 나와 가정과 후대와 현장과 지역을 치유하고 살리고 결국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바로 캠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함으로 나를 살리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위 사람들과 현장에 전달함으로 생명 살리는 캠프의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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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